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치킨이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치킨이 제대로 안 돼서,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치킨이 정말 맛있어!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치킨이 정말 맛있었어요! 치킨이랑 치킨을 많이 넣어서, 치킨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맵고랑 같이 먹음 오븐에 오이 라면을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 오븐에 오이 오븐에 오이 오븐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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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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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이 난트 이렇게 많이 잘라낼게요 에ْ 오이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킨은 너무 맛있어서 먹어요! 치켓은 진짜 잘 먹어요! 아삭아삭 잘 먹어야 잘 먹었어요 면이 많이 먹어요 면이 너무 잘 먹어요 면이 많이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먹고 싶어요 치즈가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즈가 매콤해요 치즈가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즈가 매콤하고 맛있어요 아침에 들어가지 말고ible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근데 저는 모두 아끼가 나왔어요 뿌려줄 몰라요 잘 먹는 거 같아요 바삭바삭 오케이, terima kasih Zulia tengok video saya, siapa yang belum subscribe sila tekan butang kat bawah dan tekan bell juga, 오케이, terima kasih assaikon, bye